이때 예전과의 분야 꺼봐 너 자살하자 네가 아플텐데 뿅-싫 거기 앞에 토재 박아놨어, 토재 안먹을게 아래쪽 먹힌집 뽑아야겠다 근데 왜 이제 반응을 안하지? 아 이거 쌍퉁가봐 거기에 조금씩 깔짝깔짝 반지 가능해 이거 이제 그러면은 특약으로 탄 빼면서 맥 갖다가 떠는걸로 아, 건이 상관없어, 밀라잉 거의 밀어도 그냥 한 명만 견제 가서 귀찮게 하고 나머지 이거 한 번도 됐어 이거 뭐하는 데 키즈? 대단히 다 같이 어떤 것까지 깔아놨어? 저거 뒤로 저거 뒤로 그걸로 다녀 어, 너 들어가봐 빨리 한 번도 안개 터득 크게 미치 않네 결딱 버리덕타워야 저거야? 아, 데포타워야? 설치 중간에 내가 빨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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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